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초고층 빌딩, 첨단 오피스 빌딩, 고급 주거시설, 대형 쇼핑몰, 지하철 및 도로 인프라 등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최신 건설기술과 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한국의 건설기술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많은 건축물들이 국제적인 친환경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친환경 건축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모니터링, 자동화된 건설 장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건설 산업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인프라, 오직 이반의 도시통신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건설 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한국의 건설 산업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